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중요한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이슈파워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파워는 교보증권영업부의 유녀민 FP와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팀장님이 오실 때마다 시장이 참 중요한 이슈들이 자꾸 빵빵 터지네요. 어제 그제 시장이 쉽지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좀 준비가 돼 있는데 첫 번째 이슈부터 어떤 이슈인지 확인 좀 하고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이 악재에 겹겹이 쌓이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고 개인 반대맵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면서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윤혀민 팀장과 함께 자세한 대응 방법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제 그제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 오늘은 1.3% 코스피가 코스닥은 2.5%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언제라도 또 이런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지금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번 주에 악재들이 어떻게 보면 쏟아졌죠. 시장에. 그러니까 뭐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졌는데 일단 특히 이제 어제 악재만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시장 열리고 나서 뉴질랜드에서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사실 뉴질랜드는 남반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북반구 쪽에 우리나라 크게 좀 트레이딩이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없는데 유럽에서도 그렇고 이제 각국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는 금리 인상을 한다는 점 우리나라도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좀 경기의 정상화에 대한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앞당기는 부분들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우려가 좀 있으면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어제 좀 악재 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천연가스 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지금 급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뭐 풍력과 태양광으로는 어쨌든 전력을 다 뽑아낼 수 없는 상황에서 석탄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탄소가 좀 배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이제 보이는 게 이제 천연가스인데요. 천연가스도 사실은 이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을 지금 못 따라가는 상황이죠. 에 따라서 천연가스가 뭐 연구 같은 경우 뭐 3배 이상 금액이 뛰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좀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만 어제는 이제 시진핑이 이제 G20 불참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시장이 좀 악재로 우물렀죠. 그런데 오늘 또 뉴스가 나왔죠. 이제 좀 참석할 것이라는. 화상회의를. 네. 결국 이제 지금 미국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지지율이 안 좋기 때문에 트럼프 때보다 더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 그 미국은 철수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트리거가 됐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미국을 건드리고 있는 중국을 건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또 이제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2018년대 좀 기억했고 그때 사실은 지수가 거의 녹아내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시 연결되는 게 아닌가 어떤 그런 되게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이 뉴스는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어제 또 장 끝나고 나온 뉴스죠. 공매도 관련된 뉴스가 또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공분을 상당히 샀는데 뭐 정정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외인들은 열심히 지금 5월부터 공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결국 공매도를 하고 있다는 건 이제 지수 하방에다 웨팅을 하는 거고요. 결국 이제 이런 대형주들이 결국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면서 지수까지 같이 끌어내리게 된 상황인데 결국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제 그저께 지금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뭐 6천 건, 어제 6천 건 정도 지금 신용 문장이 좀 나왔다고 하고 있고 뭐 CFT, 그 다음 스탁론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터지면서 사실은 앞서 언급드렸던 이제 뭐 뉴질랜드 금리 인상 뭐 이런 건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성인 거고 특별하게 악재가 없었는데 이제 갑자기 막 지수가 내린다는 건 이제 수급의 논리, 결국 이제 개인 매매의 어떤 반대 논리가 지금 팽배해 있는 상황인데 또 한편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개인들의 어떤 물량을 지금 기관이나 외인들은 거의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은 뭐 지금 코스닥에서는 사고 있지만 거래소에서는 여전히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좀 받쳐주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기관의 물량은 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연기금은 여전히 좀 국내 비중을 좀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 개인의 투자 자금을 좀 받아다가 어떻게 보면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결국 개인도 이제 기관도 개인의 어떤 이런 매세를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좀 개인 투자 입장에서 좀 약간 진태양란의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수가 좀 흘러내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신용 물량이 좀 많이 나오면서 이러면서 결국 이제 시장의 저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2% 2.4% 지금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신용 물량이 다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파랑에 그러면 여파가 좀 더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 코스닥 기준으로 이제 900선을 좀 다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사실 오늘 코스닥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웨인의 수급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웨인의 수급이 지금 천억을 넘어가면서 지금 지수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지금 지수는 웨인의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개인의 신용 물량은 조금 더 남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한두 번 정도의 좀 변동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